미얀마 박안은 3,800여 개 사원과 탑들로 유명한 미얀마 최대 불교 성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훼손되고 손상위기에 놓인 박안의 벽화들에 대해 문화재청이 우리 첨단 보존기술을 전수해주면서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지게 됐다고 합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가 용성했던 우리 고려시대, 멀리 미얀마에서도 최초의 통일왕조 불교국가 박안이 들어섰고 최대의 문화유적지도 조성됐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3,800여 곳의 사원과 불탑들은 지난 201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이곳 미얀마 박안의 고고학 박물관에서 미얀마 종교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벽화보존관련 매뉴얼을 현지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사업을 삭수하게 된 것은 박안지역에 2016년 8월에 6.8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 교계소의 사원이 지진 피해로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도움 요청에 따라서 저희 나라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국보 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 그동안 축적된 우리 사찰 벽화 5,300여 점의 보존과 처리, 관리 노하우와 첨단 기법이 담겨 있습니다. 현지 사원 벽화의 보존처리와 구조모니터링, 기본관리 부문으로 구성된 매뉴얼은 박안현지 표준 안내서로 채택돼 미얀마 문화재 보존관리와 인력 양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물성평가라든가 보존처리 실험을 통해서 향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존처리 기술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처리 선정된 기술을 통해서 향후에 보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기술교육을 통해서 미얀마 현지 인력들이 그 내용을 보존처리 안내서 매뉴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술전수는 미얀마 박안지역이 우리의 신남방 문화유산 ODA 사업 거점지역이라는 점에서 문화외교 성과로도 평가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5년 동안은 경주와 백제 역사도시를 구축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민란투 마을의 역사마을 조성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능력이 축적된 K문화재 보존 역량이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들 속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성영입니다.